시계 자체가 조금 비법한 증거, 채집이 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도 조선일보가 TV조선이 의상실 몰카 촬영을 해서 그게 촉발돼서 그게 전적으로 촉발된 건 아니지만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결국은 탄핵까지 이어졌고 YS 김현철 씨도 국정농단하는 거를 자기의 친한 친구 박경식 비뇨기과 의사가 녹음을 해가지고 폭로하는 바람에 감옥에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익제보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불투명한 국정운영을 하고 비공개 하에서 그런 국정운영을 하는 것은 결국은 불투명한 방법 아니면 그것을 취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문제 삼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중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면 권력의 비례를 파헤치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주시면 좋겠고 저같이 이렇게 취재를 하는 사람을 놓고 그것을 가지고 난도질하는 게 언론의 기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